5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4 안전의 서브 시작됩니다 첫번째 아 백광일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자 백광일 깊숙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2대 1 3대 4 안재현 안재현의 서브 이어집니다 2대 2 아우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변화도 많이 주고 있죠 안재현 범격 성공합니다 백광일 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3대 4 아 네트 걸렸어요 백광일의 서비스 턴에 잘 되네요 그렇군요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안재현입니다 오 백광일 아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인터벌도 길게요 네트 맞고 노อง 공 살라 있습니다 아 나도 백광일의 범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안재현이에요 하나 더 도망 백광일 또는 핸드 위주였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네트 맞고 넘어온 건 백광일은 처리하지 아직 많이 앞서있습니다 10대 6 게임 포인트 게임을 끝냅니다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안재현 다시한번 긴 서브여도 네잉을 판매칩니다 백광일 선수 안재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재현의 긴 서브 짧은 바나나 풀리기에서 리시브는 강력하거든요 안재현 선수가 첫번째 게임 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놓치지 않고 이제는 전혀 놓치지 않고 팀이 다만 공격하는 게 유명한 강력한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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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낮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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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랠리가 좀 있었는데.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그 작전을 가준다면 충분해요 네. 백경현의 선제였습니다만 안재현 선수. 안재현이들한테 팀 맞고 나갑니다. 그치만 또 파워풀한 거는 박경현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 거죠. 자 백광현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매치 맞고 나갑니다 서브 득점. 아 서비스를 바꿔서 놓는데 이게 통한 거죠. 이번엔 통하지 않았군요 안재현이. 그치만 왔다. 안재현이들아 이런거 뭐. 안재현이나 맨ın이wnie 없더라고요. 물렬 components. interview meets professionalriver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